녹화를 시작하겠소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라우라고 한다 내 이름은 BJ 라우 나 쏘 쏘아 내가 한 번 뿌려드려 눈물나네요 다섯개 감사합니다 백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이거 다 먹고 리액션 바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양념치킨이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생방 이응 이응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제자 좀 해주세요 리페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포즈 됐지 누가 더 키 크냐고요 수호형이 더 크죠 당연히 형끼 180선 아니에요 응 맞아 그쵸 전대하자구요? 밥 처먹는데 무슨 전대에요 맞을일이 있나 저분 살짝 좀 정신분열이 있는거 같은데요 안그러세요 혜진노님 어서오세요 라우 되게 형아같이 모이네 한솔아 자식이 말이야 황 막 그렇게 때려 버린다 이렇게 맞았냐 그치 인마 한솔이 많이 맞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음? 한솔이 많이 맞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진짜 한솔이 언급하지 마라 음? 둘이 동갑이에요 네 동갑인데요 제가 다 나이 많은 줄 알았죠 흠 미안한데 아니거든요 김치? 예쁘니 김치야? 무슨 쓰레기 싸우셨던 년을 만나서 우리 아니 누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포즈? 수 못생겨졌다고? 야 버섯아 너는 버섯 10cm? 닉네임부터 너는 너 귀두같이 생겼잖아 인마 아니에요 왼쪽 분이 형인줄 알았어요 너가 형인줄 알았대 누나 내가? 아 또 누나 아 또 누나 아 백구개 아니 내꺼에요 내꺼에요 아 우리 슈빈님 감사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빨리 먹고 바로 리액션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천천히 먹자 우리 안돼 우리 슈빈님 기다리잖아 강아지 불쌍하다고요? 아 적당히 하거라 좀만 더 지져봐 백구개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 내내에요? 이거 뭐지? 뭔 치킨 치킨트리플 우리 12시 넘었는데 추추한거같이 우리가 자꾸 한 번씩 말해주세요 볼에 뭐 묻었다고요? 아 이거요? 흉탄한거에요 흉탄한거 너 어제 싸웠잖아 응 응 어제 너 한 6대1로 싸웠었잖냐 응 아 맞다 말하지 말라했지 응 아 제가 어제 좀 싸웠어요 왜요? 응 으어어 으어어 으으 으어 예 unos 음... 음 음! 조금만 더 지져봐 워우우우! 이렇게 지져마자 오케이 계속해 계속해 으아아아악! 누나 강아지 안 불쌍해요? 아 불쌍해 쟤쟈 불쌍한지 않냐? 음... 맛있는 치킨도 못 먹고 그러니까... 상하다 누님은 역시 천사같애요 그니까 천사에요 일단 여러분들 추첨 좀 해주세요 방송 왜 씻었었냐구요? 저 방송 신기한 게 아니라 정지 먹은거에요 맛있지 않냐? 응 양념이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그냥 후라이드 같은데? 아이고 우리 유미님 안녕들 아세요 반가워요 저 정지? 저 성드립이에요 너무 백드립을 많이 쳐가지고 양념 안다냐고? 달진 않고 살짝 좀 맛있는데? 나 원래 간장의 시간인데 왜 후라이드가 왔지? 진상 손님 한번 할까요? 전화 한번 걸어서 야 이들겨! 하면서 어우 미안하다 이거 뭔가 나왔다 이물질들이 많이 배포가 됐거든 지금 해봐 한번 아까 근데 배달왔던 애가 좀 빡세 보였어 아 아 아 너 개 너가 개 선배 아니었어? 응? 와 너가 좀 인기가 많다 아니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강아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아름이 들래 초코 들래? 둘 다 안 들래 야 초코 일로와봐 야 초코 일로와봐 야 초코 일로와봐 너 형이 말이야 어? 똑바로 앉아 앉아 초코 앉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바로 앉아 초코 일로와봐 초코 일로와봐 아 아 아롱아 왈왈왈왈왈 이빨지 말고 짖어 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화야 인사 한번 해 아롱이도 인사 한번 하자 자 안녕하세요 슈빈눈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제이 초코라고 해요 그건 좀 노뎀이었다 인정? 응 뭐 하세요 지금 신고하세요 연인들 아 아니에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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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미들 귀엽네요 저희는요 저희는요 아니 하얀색 강아지가 무슨 피야 어디 피가 어딨어 아 이거 피이래 피 이거 피 아닌데 몰아야되지 얼마나 때렸으면은 몰아야되지 이거를 한소리 어서와 이거 털 눈물 얘 근데 왜 얼굴에 뭐 많이 묻었냐 색깔이 왜그래 눈물 바로 아 초코야 아 아 아 아 내 손 말고 초코 여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직접 좀 해도 돼요 초코 앉아 앉아 초코 앉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배꾸게 초코 앉아 앉아 안되겠다 아론가 리액션하자 초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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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론가 리액션 뭘로 하지 누님 저희 집 개가 리액션을 좀 잘해요 잘봐요 자 잣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하나 주고 싶어 가만히 눈물 가만숨래 내가 흠맞은 죄송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좀 팔이 좀 그 그 그 뭐라 해야 되지? 좀 로보트가 됐네요 예 아아 왜 그러세요 누님 정말 감사드리게 아 저 방금 엄마랑 통화해서 굉장히 눈시울이 좀 촉촉하 오오오오오오오. 눈 시울이존 multip 결국 thought he got inspired to me. 예 오오오오오 야 또 나왔어 아닌가 또 나온건가? 최소 애견카페 사장님 혹시 애견카페 회원이세요? 제가 애사모.. 애사모부매니저거든요 애들 간식 사주세요 애들 간식 사줄으면 한 1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도 간식 사주세요amour 저도 간식 사주시면 안돼요? 응 저도 간식 먹고 싶은데 초코 앉아 초코 앉아 아 강아지들 좋아해요? 그렇구만 으어어어 강아지 한 삶을 아어어어 으으으으으 안되겠다 더 큰애 한마리 고용해야 되겠다 더 큰애 한마리 고용할게요 상근이 같은게 좋아하십니까 누님? 우리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네 우리 그거 진짜 살까 생각중이었어 진짜 그거 살까 생각중이였어 누님 저희같은 개들은 어떻습니까? 저희같은 개 늑대 늑대 너는 늑대는 아니다 너는 포메야 뒤졌어요 까세요 까세요 까 까 한 번만 봐준다 아 강하지만요 저희는 정말 저희는 개만도 못하나봐요 우린 개만도 못하나봐 일단 모바일분들 터치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입번셋버슬 여시구요 초코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근육도 없는게 미안한데 근육있다 초코 사람이었으면 거의 김영철급이야 치킨 드세요 소고하세요 아 리액션 해드려야죠 누님 왜그러세요 어딜가요 예 와 개많이 쏘셨어 에이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12시에 넘었는데 추천과 절차 좀 해주세요 설마 나가신거 아니겠지 리펜데 아 저희 방송에 리페가 없어요 제가 고마워서라도 해드려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됩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래 어 그치 나 리액션 패스한거 있었냐 없었지 근데 솔직히 얘들아 그건 인정 어 야 아무리 하지말라 해도 계속 리액션 해드렸잖아 맛있다 그럼 오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초코 앉아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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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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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킁킁 냄새만 맡지말고 근데 초코 털이 좀 기르니까 귀여워지긴한다 원래 털을 빡빡 밀어놨을때 굉장히 못생겼었거든요 솔직히 좀 충격먹었지 저도 처음에 저희집 갠지 누구 갠지 좀 어이가 없었데 이거 딱 받으러갈때 이거 저희집 개 맞췄? 이러면서 바꿔온줄 알았다 너 맞냐? 저거 옛날에 작았을때가 귀여웠는데 응 털도 많고 어 애교도 많고 지금은 왜 이렇게겠네 초코야 그니까 폭군이에요 폭군 초코 그래도 똥은 먹지만 그래도 참 귀여웠는데 저 일단 살아요 내가 안걸들게 응 어렸을때 진짜 조그맣지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랑 즐겨찾기도 좀 억수로 많이 부탁드려요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사투리요? 예 눌러라 눌러라고 끝난거에요? 눌러라고 오늘은 올해 방송 아니에요 예 슬리프한데 왜 두가지 뿐이? 간다 간다 두가지를 먹고싶어서 방송 덮는다고 했던건 노코멘트인가요? 사람들이 너무 안들어오셔서요 너무 슬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슈빈님 나가셨다고? 으음음 진짜네 설마 슈슈슈슈르르르빈 슈르르르빈 슈르르르빈 맞네요 예 슬 오빠 5총 올려주면 안되냐고? 왜 섹시한데 엄마가 섹시한데 맞아 섹시한데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? 네 형 이거 다 먹어 대볼래요? 응? 아니아니 너 맛있다길래 다 먹으라고 형 어허 소금 근데 진짜 맛있겠다 다 먹어? 예 형 다 먹어? 예 형 다 먹어야 돼 좋아 이거 여기있다 파토요? 수고하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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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형 교학월장이다 반갑습니다 형님 이제 좀 공경이라도 해드릴까요? 날씨파라마 왜씨파라마 맛있는 부분이에요 교학월장이라고요 너무 무서우십니다 형님 라오야 아 햄토리님 25개 아가리 좀 닥쳐줘요 2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학월이 왜 안갔냐고요 저는 자퇴기를 선택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임승환이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저 일산동부로 이사왔어요 보증금 500주고 내 돈으로 엠창인 엠생새끼 형님 죄송한데 형님보다 돈 많이 법니다 예 형님보다 돈 많이 벌었고 예 아마도 형이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형보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형님 내년에 쇼핑몰 준비합니다 예 아 진짜 형님 내년에 수호랑 쇼핑몰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형님보다는 엠생이 아닙니다 아 또 25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형님 예 일지는 좋지 않습니다 형님 형님도 예 라페 왔냐고요 라페 안갔는데요 오늘 저 요즘에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울타리 없애면 얘네가 또 오줌 싸고 똥 싸서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추천과 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나 자 그게 뭔 소리예요 맛있구만 오늘 녹화는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구만 알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